이번엔 진짜가? 오 근데 이런 조건으로 보낸다고?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라멜라 이야기인데요 라멜라가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가는 형태는 선수를 맞바꾸는 형태로 라멜라가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대상자는 누구냐? 스페인 세비아 소속의 브리안 힐입니다 라멜라와 브리안 힐을 수압딜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브리안 힐의 이름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스펠링 때문에 앞에 쥐가 들어가서 길로 발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스페인 선수입니다 그러면 스페인 미디어에서 이 선수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떤가요? 길? 아니죠 힐이 맞습니다 그래서 브리안 힐로 발음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G로 시작하는 팀 하나 있잖아요 헤타페 G라고 해서 우리가 게타페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헤타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선수도 길이 아니라 힐로 발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사실 라멜라는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죠 이탈리아, 시리아 쪽으로 연결돼가지고 언제 떠날 것이냐 어떻게 떠날 것이냐 이정료 같은 게 나오기도 했어 그 보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진짜야? 에이 또 뭐 이렇게 나오다가 또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력한 미디어와 기자들이 어? 라멜라가 이번에 진짜 힐과 수업될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보도들을 계속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스카이 스포츠 보시죠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토트넘 이적 소식 브리안 힐은 토트넘에 이적하기 직전이고 에릭 라멜라는 스페인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스페인 팀은 여기서 세비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디 마르지오도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이 비슷합니다 라멜라와 브리안 힐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보도고요 자, 세 번째 로마노 기자도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라멜라와 브리안 힐의 수업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유력한 매체들 유력한 기자들이 쭉 비슷한 이야기를 내보내는 것은 거피셜?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물론 토트넘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꼭 막판에 뒤집어지는 경우나 거부 거절 반사 이런 게 있긴 있던데 그래도 상당히 신빙성 높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이렇습니다 토트넘이 바꾸긴 바꾸는데 그냥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힐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라멜라와 함께 플러스 2500만 유로를 합쳐서 힐과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2500만 유로면 한 340억 정도 되거든요 라멜라 플러스 340억 그래서 힐과 이렇게 바꾸자 라고 하는 거죠 브리안 힐이 제가 트랜스마크트 들어가서 현재 이적시장 가치가 얼마인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3천만 유로에요 물론 이거는 그냥 가치고 협상하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거로만 따지면은 라멜라의 현재 가치가 500만 유로밖에 안 된다는 건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꾸했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나이와 실력이 있고 포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라멜라와 힐을 바로 이렇게 스와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세비아가 장사 안 하죠 네 지금 힐은 2001년생입니다 20살이고요 라멜라는 92년생 만으로 29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현금을 좀 얹어줘야 되는 건데 한 340억 정도를 얹혀주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현금을 좀 얹혀서 스와피를 하는 거겠지만 만약에 성사된다면 이거는 저는 토트넘으로서는 남는 장사다 네 아주 좋은 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브리안 힐이 어우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굉장히 이게 손꼽히는 젊은 재능이었어요 세비아 유스 출신인데 이제 성장을 쭉 하면서 레가네스로 임대 갔었고 지난 시즌엔 에이바르로 임대를 갔었는데 라리가만 따졌을 때 28경기를 뛰면서 4골과 3개의 어세이트를 기록했던 선수가 브리안 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새벽의 축구 전문가 우리 페노님하고 함께 라리가 지난 시즌 쭉 정리 쭉 하면서 정말 좋은 재능들을 내서 어린 선수들 할 때 페드리와 함께 이 브리안 힐이 진짜 좋은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이렇게 쭉 성장을 하고 젊은 어린 나이에도 잘해주다 보니까 올 초 3월에 스페인 국가대표팀 에이메치에 데뷔해서 에이메치 두 경기 소화를 했고요 이번 도쿄올림픽 정말 스페인 올림픽 대표팀이 어마어마한 선수들 쫙 뽑았잖아요 페드리부터 시작해서 그 일원이 바로 또 브리안 힐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아마 뭐 관심이 있어서 쭉 지켜보신 분들도 있고 이번에 이름이 뜨니까 한번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기가 막힌 선수입니다 왼발잡이인데 스피드 드리블이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볼을 간수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왼발의 중심을 딱 잡아놓고 전환 드립을 쳐가지고 상대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거의 주로 왼발을 쓰긴 하지만 오른발로도 가끔씩 임팩트를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을 소화하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주로 뛰는 데는 왼쪽 측면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도 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 쪽으로 해서 여기 세컨 스트라이커도 소화 가능한 선수가 힐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 에이바르에서 뛰면서 이 힐의 히트맵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라리가에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어떻죠? 네 왼쪽에서 많이 뛴 히트맵이 찍혀있죠 빨갛게 하지만 오른쪽 측면에서도 충분히 뛰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으로 온다면 이거는 토트넘 전력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이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림이 정말 좋습니다 스리톱으로 놓고 봤을 때 회전방에 헤리케인 딱 세워놓고요 왼쪽에 손흥민 갖다 놓고 오른쪽이 사실 이 토트넘이 계속 고민이었잖아요 손캐만 계속 주장창 쓰니까 상대는 이제 두 선수가 어떻게 움직인지 이제 뻔해 알겠네 여기를 집중적으로 마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좀 벌려주는 선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죠 라멜라 이런 것도 베르베인 이런 것도 있었고 베일 뭐 조금 올라온다 했지만 역시 베일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루카스모라 돌려도 루카스모 약간 좀 다른 위치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계속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손캐 쪽으로 집중되는 상대 수비를 좀 분산시켜줄 수 있는 그런데 힐 같은 경우는 측면 쪽에서 그렇게 되면 왼발잡이니까 오른발 갖다 놓으면 약간 접고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맞잖아요 케인을 세워놓고 치달해가지고 크로스 올린다고 여기 뚝배기가 되나요 그러기 또한은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해리케인도 약간 가짜구반 역할을 할 때 원투를 친다든지 손흥민과 삼자 연결을 쳐야 되는데 접고 들어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명을 해놓으면 그림 좋다 케인 손흥민 힐 괜찮습니다 이 그림 그런데다가 만약에 힐을 세컨이나 측면으로 갖다 놓은다면 왼쪽 측면 그러면 손흥민을 약간 위로 올려서 역습 칠 때 누누 감독이 올바임트 시절에도 그랬지만 카운터 속공을 상당히 즐겨 쓰거든요 수비를 딱 두껍게 놓고 빵 치는 지금 뭐 백3를 할지 백4를 할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속도 트랜지션을 가져갈 때 굉장히 빨리 가져가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는 스피드가 뛰어난 힐과 손흥민 선수를 만약에 앞쪽에 갖다 놓고 친다? 이거 그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적은 진짜 옷 입고 사진 찍어봐야 되는 거고 토트넘은 특히나 끝까지 좀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영입되면 손흥민 케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토트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멜라는 만약에 떠나게 되면 오랫동안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베일이 레알마드리드로 떠나면서 대체하려고 했던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영입했던 선수죠 8시즌 동안 토트넘을 뛰어줬는데 이렇게 떠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저는 이번 스왑 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라멜라는 토트넘과 작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잘 뛰어줬습니다 라멜라 힐 온다면 웰컴 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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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